한인 사회의 사회복지 남용 케이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한인 사회의 사회복지 남용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입니다. 2010년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아시안 이민자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방글라데시가 34%, 한인 31%, 중국인 30%, 비엔남 23%, 파키슨 20%, 인디안 16%, 필리핀 8%, 일본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비 수예율은 SSI로 말씀드린 거죠. 방글라데시 21%, 한인 20%, 중국인 15%, 비엔남 19%, 파키슨 9%, 인디안 15%, 필리핀 9%, 일본 8%로 나타납니다. 한인 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타민족들보다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에 의도적 빈곤층이 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식에 맞춰서 볼 때에 사회보장금 수령액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빈곤층이 되어서 생활보장금과 메디케이드를 수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65세 전에 모든 자산을 증리해서 자선들이나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자산을 미리 분배하거나 본국에 있는 자산을 은닉해서 미국의 복지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을 지금까지 일궈낸 미국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본다면 그들의 철학과 노력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프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인 다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수고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와 도덕률에서도 강조되는 일이겠죠. 정직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정직이 후선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의 역사에서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빈곤층이 많아질수록 미국의 사회복지는 피폐하게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도래될 것입니다. 수혜자의 경우에서 꼭 받아서 할 수 없이 받는 경우에 꼭 필요해서 정부로부터 보정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이 허락된다면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천해야 될 그런 정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렵게 생활해가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취약 전 아이들의 경우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려다 보니까 오픈 아파트비 내고 렌트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타가수 비용이 감당이 빠듯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나 교회에서도 데이케를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러한 데이케에서 활동이 가능한 한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데이케가 운영비를 절감해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타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인노인들께서 동네 공원 청소를 맡아가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호방문단에 가입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에 가셔서 그분들을 방문해서 벗이 되고 그들의 필요한 일들을 우호방문 프로그램에 전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신다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웃의 따뜻함이 생겨나고 지역사회나 국가는 진정 감사를 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사랑하는 이 길이라고 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지 실천은 지구촌에서 양과 질에서 최고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인사회도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며 향후 그 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복지의 양지 쪽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